어, 그래. 선우냐? 네, 아버지. 너, 너 괜찮은 거지? 설마 이런 일로 충격 먹고 반항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? 그럼요. 제 나이가 몇인데요.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응? 부탁? 제가 이 일을 알았다는 건 어머니한테 비밀로 해주세요. 그래. 그게 네 마음이 편하겠냐? 네. 어머니,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. 그 뜻을 존중해드리고 싶어요. 그래, 알았다. 네 엄마한테는 따로 말 안 하마. 대신 너무 티는 내지 마라, 응? 네 엄마 눈치 빠른 사람이야. 내 아버지. 그래.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. 입벙긋도 안 했어. 설마 고춘영이 나중에라도 수 틀린다고 선우한테 말하는 건 아니겠지? 어머니. 왔니? 뭐? 아까 낮에 치킨집 가서 또 싸웠다고 뭐라고 하려고? 내가 매일 너랑 유인성이 방해한다고? 고맙습니다. 어? 고맙습니다. 어머니. 고맙습니다. 울고자. 음. 음.